믿었던 모든 게 무너져내렸을 때 네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다시 마음돌로 돌아가 상 받으면 크게 한 턱 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이 방법만 레드린을 막을 방법이 없어 안돼 하지마 위험하잖아 렘브로는 나 때문에 위험하고 미련한 선택을 했어요 미안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니